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보드게임은 팬데믹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지구가 공황상태에 빠지는데 그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각 플레이어들이 역할을 맡아 질병치료제를 개발하는 협동게임입니다. 한번 구성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칙성 하나 들어있습니다. 플레이가 진행될 공용 보드판이 들어있고 4가지 색깔의 질병큐브가 각각 24개씩 들어있습니다. 그 4가지 색깔의 질병치료제가 색깔별로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6개 들어있고 이 마커는 확산 마커와 감염률 마커입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이 캐릭터를 선택했을 때 가져가는 캐릭터 마커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카드가 들어있는데 참조할 수 있는 참조표가 들어있고 캐릭터 카드가 총 7개 들어있습니다. 뒷면이 이런 초록색은 감염 카드로 도시마다 하나의 카드가 있어서 총 48장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뒷면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있는 것은 캐릭터 카드입니다. 총 3종류가 있습니다. 캐릭터 카드 더미에서 이 전염 카드가 나오게 되면 전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카드가 총 6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 카드에도 마찬가지로 도시 카드가 각각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 카드도 총 5장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구성물 소개가 끝났고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팅하고 이어서 세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은 2인에서 4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그때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인 플레이 기준으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우선 가운데 공용 보드판을 펼쳐놓습니다. 여기 감염률 트랙에 감염마커를 가장 왼쪽인 2에 놓고 여기 확산 트랙에 가장 위에 0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치료제는 여기 밑에 해당하는 색깔 치료제에 맞게 놓고 이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근절된 표시가 아닌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는 면으로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 플레이어들은 캐릭터 카드 하나를 고릅니다. 해당하는 색깔의 캐릭터 마커를 애틀란타에 놓고 애틀란타에 또 연구소 마커도 하나 놓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캐릭터는 이번 게임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 카드는 전염이라고 적혀져 있는 카드를 전부 다 제거한 다음에 이벤트 카드와 도시 카드를 전부 섞어서 각 플레이어에게 2장씩 나누어 줍니다. 3인 플레이라면 3장씩 나누어 주고 2인 플레이라면 4장씩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벤트 카드와 도시 카드를 섞은 더미를 난이도를 설정해서 나눕니다. 난이도는 이 전염 카드가 들어가는 카드 장수에 따라 다른데 게임을 처음 플레이한다면 이 전염 카드 4장만 사용해서 플레이를 하고 보통 난이도는 전염 카드 5장을 사용하고 어려운 난이도는 전염 카드 6장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6더미로 분류해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카드 장수가 비슷하게 6개의 더미를 만든 다음에 이 전염 카드를 각 더미에 하나씩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더미마다 카드를 섞습니다. 모든 카드의 더미를 섞어서 한 더미씩 이렇게 겹쳐서 플레이어 카드 더미를 최종적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어 카드 더미는 이곳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문양은 팬데믹 확장해서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려놓겠습니다. 이제 초기 질병 큐브를 세팅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감염 카드 더미에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3장을 펼칩니다. 나온 도시 위에 카드의 색깔에 맞게 질병 큐브를 3개씩 올리면 되겠습니다. 서울, 마닐라, 파리가 나왔죠. 서울의 3개, 마닐라 3개, 파리는 파란색입니다. 파리 3개. 그리고 오픈한 카드는 버린 감염 카드 더미로 보내고 그 다음 또 3장을 오픈합니다. 이제 질병 큐브를 2개씩 올립니다. 리아드에 2개, 보고타에 2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2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픈한 카드는 버린 더미로 버리고 마지막으로 감염 카드 더미에서 3장을 또 펼쳐서 이번에는 질병 큐브를 하나씩 올립니다. 문바이 하나, 알제 하나, 자카르타 하나 그리고 버린 더미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덱을 만들어서 이곳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팬데믹 플레이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은 협동 게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와 같이 승리하거나 같이 패배하게 됩니다. 자신의 차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그 플레이어가 하게 되지만 다른 플레이어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플레이를 진행해도 됩니다. 팬데믹의 목표는 이 4개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할 때는 이 치료제가 바이러스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치료제를 개발하고 나서 이 위에 그 색깔의 질병 큐브까지 없으면 뒤집어서 근절되었다고 표시를 하는데 근절되었을 때 혜택이 많지만 꼭 근절까지 가지 않아도 치료제 개발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플레이어를 정하는데 선플레이어는 들고 있는 카드 중에 도시에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를 갖고 있는 플레이어가 선플레이어가 됩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랜덤으로 선플레이어를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선플레이어를 정했으면 선플레이어부터 시계방향으로 각 플레이어들이 한 번씩 차례를 갖게 될 텐데 자신의 차례에서 3개의 단계로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동 단계를 진행합니다. 행동은 4번을 진행하는데 여기 참조표에 적혀져 있는 행동들 중에 4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행동을 여러 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행동, 자동차 배로 이동 각 도시마다 선으로 연결된 도시들이 있습니다. 선으로 연결된 도시로 한 칸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쿄에서 샌프란시스코, 마닐라에서 샌프란시스코, 시드니에서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반대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행동으로 직항기로 이동할 수 있는데 자신이 들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의 카드를 버리고 그 카드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플레이어가 자카르타 카드를 갖고 있었고 이거를 버리면서 자카르타로 이렇게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세기 이동입니다. 현재 위치한 도시의 카드를 버리게 되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마에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마 카드를 버리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연구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자신의 캐릭터 마커가 위치한 그 도시의 카드를 버리고 그 자리에 연구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치료제 개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보라색 플레이어가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 카드를 버리고 서울에 연구소 하나를 가지고 와 건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6개의 연구소가 모두 보드판 위에 올라가게 되면 또 연구소를 건설할 때 보드판 위에 올라가 있는 연구소를 그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항공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는 도시에서 연구소가 있는 도시로 한번 이동하는 게 이렉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치료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도시에 질병큐브가 하나 있으면 그 질병큐브 하나를 제거하는 게 질병큐브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 보라색이 보고타에서 질병큐브 하나 치료하는 게 이렉션입니다. 하지만 노란색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면 이렉션으로 그 도시에 있는 그 색깔의 큐브를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에는 같은 색깔의 질병큐브 3개까지밖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 이상 올라오게 된다면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확산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액션으로 정보 공유가 있습니다.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플레이어가 같은 도시 위에 있어야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보라색 플레이어와 주황색 플레이어가 보고타에 있었는데 보라색 플레이어 차례라고 한다면 주황색 플레이어에게 보고타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둘이 같이 있는 도시의 카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라색 플레이어 차례에 보라색이 보고타 카드를 갖고 있었으면 이 주황색 플레이어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마지막 액션으로 치료제 개발이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서 같은 색깔 카드 5장을 버리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제를 개발할 때는 연구소에 위치해 있어야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라색이 서울에 있었다고 해서 빨간색 치료제만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색깔 전부 다 여기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된 상태에서 근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된 상태에서 지도 위에 있는 그 색깔의 큐브가 전부 다 사라졌을 때 이 치료제가 뒤집어져서 근절 치료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감염 카드에서 노란색 카드가 등장해도 절대 노란색 질병 큐브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른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네 번의 액션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카드 중에는 이벤트 카드가 있는데 이벤트 카드는 내 차례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신의 핸드에 카드 제한 수는 7장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8장이 되면 그때 7장만 남기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드를 뽑다가 전염 카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전염이었으면 전염을 먼저 하고 나머지 카드 한 장을 더 뽑아서 가지고 옵니다. 또는 두 장을 뽑아야 되는데 한 장을 뽑았고 두 번째 카드를 뽑았는데 전염 카드가 등장했다 하면 더 추가로 카드를 뽑지 않고 전염 단계만 진행됩니다. 전염 단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첫 번째로 감염률 트랙의 감염률이 한 칸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감염 카드 더미에 맨 밑에서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맨 밑에 카드에 해당하는 곳에 그 색깔 큐브를 3개 올려놓습니다. 샌프란시스코죠. 그리고 이 카드를 버리는 더미에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염 심화를 하면은 버린 더미에 있는 감염 카드를 전부 다 섞습니다. 잘 섞어서 이 감염 카드 더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다음에 나올 카드들이 기존에 질병 큐브가 올려져 있는 도시의 카드들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하면 전염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두 장의 카드를 뽑았는데 전염 카드가 연속으로 두 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염 카드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연속으로 두 번째 전염 카드를 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카드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연속으로 두 번 전염 카드가 발생하게 되면 한 번 차례를 진행하고 그 사이에 이벤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카드 두 장을 뽑아 전염 단계면 전염 단계를 진행하고 전염 단계가 아니라면 카드 두 장을 갖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도시가 감염됩니다. 감염률 트랙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카드를 뽑아 그 도시에 해당하는 색깔의 질병 큐브를 하나 올려놓습니다. 예를 들어 리마가 나왔네요. 리마에 질병 큐브 하나를 올려놓고 두 번째 카드를 서울이 나왔네요. 서울에도 질병 큐브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이미 서울에는 3개의 질병 큐브가 있었죠. 이럴 때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도시에는 한 가지 색깔의 질병 큐브가 3개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병 큐브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올려놓지 않고 서울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 전부 다 그 색깔의 질병 큐브를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서울과 연결되어 있는 베이징, 상하이, 도쿄에는 빨간색 질병 큐브가 하나씩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확산 트랙에서 한 칸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색깔 3개의 질병 큐브가 올라가게 되면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죠. 예를 하나 더 들어서 이번에 감염 단계에서 오픈했더니 파리에 질병 큐브 파란색을 추가해야 되는데 3개가 있었기 때문에 파리와 연결된 도시에 확산이 전부 일어납니다. 런던에 하나, 에센에 하나, 밀라노에 하나 올려놓고 RJ에도 하나 올려놓습니다. RJ에 검정색 큐브 3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란색 큐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같은 색깔 3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색깔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드리드에 또 올려야 되는데 마드리드는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확산이 또 됩니다. 마드리드와 연결된 도시에 또 확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확산이 되면 확산 트랙에서 마커를 두 번 이동하겠죠. 마드리드와 연결된 곳에 런던, 뉴욕, 쌍타울로, RJ에 올려놓고 파리에는 올려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산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한 번 확산이 되었던 도시에는 질병 큐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확산이 된 이 마드리드에 의해서 확산이 되는 곳은 파리를 제외한 연결된 도시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염 단계까지 끝나면 한 플레이어 차례가 끝나게 되고 시계방향으로 다음 플레이어 차례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팬데믹에서 종료되는 것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제 4개를 개발해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다른 패배 조건이 발동하게 되면 패배하느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패배는 첫 번째로 확산 트랙의 마지막인 8번째 칸에 확산 마커가 가게 되면 즉시 게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플레이어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가져가다가 두 장을 뽑아야 되는데 두 장을 더 뽑을 수 없다면 그때 즉시 게임이 종료되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 큐브가 각각 24개씩 있는데 게임판 위에 질병 큐브를 놓아야 되는데 그 색깔의 질병 큐브가 다 떨어졌을 때 즉시 패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에서 각 캐릭터마다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전문가 자신의 차례에 한 번의 행동을 소모해서 도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있는 위치에 연구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의 행동으로 연구소가 있는 도시에 있을 때 아무 도시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과학자 치료를 개발할 때 원래 같은 색깔의 도시 카드 5장을 버려서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과학자를 가지고 있으면 4장만 버려도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 정보 공유 행동을 할 때 상대편에게 아무 도시 카드나 줄 수 있습니다. 원래 두 플레이어가 만나는 곳에서 해당하는 그 도시 카드만 줄 수 있었는데 연구자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도시 카드 중에 상대편에게 아무 도시 카드나 한 장 주면서 이 렉션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카드를 줄 때만 적용되고 연구자가 카드를 받을 때는 해당 도시에 있는 카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병, 질병 치료를 할 때 원래 하나씩 치료할 수 있는데 그 도시에 한 색깔의 질병 큐브를 모두 제거합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도 위생병은 그 도시에 1액션으로 한 종류의 색깔의 질병 큐브를 전부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면 위생병은 개발된 치료제의 질병 큐브를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그리고 위생병이 있는 곳에 질병 큐브를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운항관리자 자신의 차례에 다른 플레이어 말을 자신의 말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할 때 내가 움직이지 않고 다른 플레이어 말을 움직이면서 액션을 소모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번의 행동으로 자신의 마커를 포함해서 아무 플레이어의 마커를 다른 말이 있는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운항관리자가 있으면 한 도시에서 모이기가 쉽겠죠. 비상대책 설계자가 있습니다. 한 번의 액션을 소모해서 버려진 이벤트 카드 중에 한 장을 골라 이 직업 카드 위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직업 카드 위에 보관하는 이유는 자신의 손에 핸드 제한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벤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상대책 설계자 위에는 이벤트 카드가 한 장씩만 놓을 수 있고 여기에 보관한 이벤트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게임에서 완전히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검역 전문가 검역 전문가가 위치한 도시와 그 인접한 도시는 질병 큐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확산도 되지 않습니다. 캐릭터의 능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팬데믹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팬데믹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